해봉 정답 정답 그냥 가기 아쉬워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배드민턴을 한번 우리 점장님 태성형이랑 한번 내기 게임, 내기를 뭔가 걸어야지 그래도 하는 맛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내기는 내기 뭐 내기 해주세요 뭐 저쪽에 미니숍에 막 라켓들 걸려있는데 저런 거라도 하나 주시나요? 아 미니숍에 대한 얘기를 안 했네 저희 에이번민턴 잠실 석촌 오시면 미니숍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저걸 주냐 안주냐 얘기하고 있다가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? 카드나 한 번 가져오시면 바로 제공해드립니다 줄 수 있어요 여기가 트레이닝센터니까 여기 10회권 10회권? 레슨권을 걸고서 내기 한 번 어떠십니까? 형이 이기면 아니 제가 이기면 무료로 10회권 해주시는 걸로 동의하시는 거예요? 그럼 제가 이기면 그러면 제가 10회를 제 사비를 드려서 제 사비로 10회를 여기서 레슨 받는 걸로 오케이 회원권 10회로 오케이 딜 굿게임 GG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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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무료에요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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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챌린지 시스템! 어! 오케이 엔지 시스템 아!!! 원래 선수들은 막 떠나고 하는 거 같은데요. 중요하게 해야 돼. 다 2! 재밌게 안 하려고 하던데? 너무 재밌어 지금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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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다행이다. 빨리 하자. 빨리 하자. 세이홉은 도전 및 미션! 3! 세이홉은 도전 및 미션! 2! 19! 아아아악! 10! 10! 15! 10! 10! 아앗!! 어앗!! 육지인 침대 쉐이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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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이!!!! 으이~~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패! 실패! 스킬 트레이닝 센터인가요? 그렇지! 공농만 하면 다 필요 없어요 싸이! 우리가 듣고 배워야겠다 실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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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? 렛츠 나인? 무력포인트! 안돼 안돼 무력 뭐 없나? 실패! rich! 가고싶을대요 안 보이던데 홈트? 아 이안으로 쳐다보네 신기해 보이네 자 바로 등목으로 가자 형 이제 정도 올려야 돼 원래 걔 나가면 몸 풀리면 다 끝난거야 대선 탈락하면 가면 있어 할인 안돼 할인? 240개월 할인 240개월 할인은 얼마야 신규 회원 가입 성공 아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우리 LSTV 통해서 저희 A1스킬 트레이닝센터에 오시게 되면 혜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료 레슨 체험권을 드릴테니까 누구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하시고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실 때 꼭 LSTV 통해서 전화 주셨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봬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